추억의 고전명작 게임 E.R. 쿵푸 1985년 코나미에서 출시한 전자오락실 게임으로 플레이어들 간의 대전은 지원하지 않지만 아케이드용으로 발매된 초창기 대전 액션 게임입니다. 스틱과 두 개의 버튼 조작으로 16가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무기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11명의 적과 싸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최대 99스테이지까지 플레이가 가능하며 마지막 상대인 브루스는 연속 공격의 달인인 일종의 사기 캐릭터로 붙어서 공격한다면 당신은 게임 오버 우리 아재들이 무서워하는 사기 캐릭터는 잔소리 연속 공격의 달인인 무서운 마누라 마누라가 붙어서 바가지를 끌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멘탈은 게임 오버